한국국토정보공사 탤런트 네? 탤런트 탤런트요? 탤런트 왔잖아 누구요? 저 사람이야? 보지마 쪽팔리게 탤런트잖아 저기요 네 저 혹시 탤런트세요? 아 아니에요 아니래잖아요 도둑놈이 지가 도둑놈이라 그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에요 아 어서 얻어 나왔는데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이요? 거기 나왔잖아 거기서 뭐요? 전설의 고향 174왓 저승사사의 눈물에서 저승사사 3로 나와서 오시오 오시오 그 사람? 그게 뭐에요? 전설의 고향 저런 사람이 무슨 탤런트에요 탤런트 아니에요 아닌가? 아 예 형님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편의점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쭉 들어오시다 보면 만두칩 하나 있어요 형님 네네네 그쪽으로 오시오 저거 저거 오시오 오시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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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저기요 네 저거 혹시 전설의 고향 나오셨어요? 아니에요 아니래잖아요 도둑놈씨가 도둑놈이라 그래 무슨 소리 하시는거죠 아까도 아이 다 엎어졌네요 아유 진짜 아유 저거 아유 저거 나왔는데 아 사랑가전쟁 사랑가전쟁이요? 사랑가전쟁 나왔잖아 거기서 뭐야 사랑가전쟁 174왓 내 남편의 이중생활에서 거기서 내 엎여 여자한테 이것을 화끈양 몰라 아이 그 이것을 화끈양 그거 그 사람 아이 그게 뭐예요 잘 봐 탤런트잖아 별로 유명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아이 몰라요 나는 아닌가 아니 주문하신 만두 나왔습니다 아유 저 아유 죄송합니다 이것을 화끈양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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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을 화끈양 저거 저거 아이 저게 뭐예요 사랑가전쟁 나왔잖아 아이 사랑아 저기요 아예예 혹시 뭐 사랑가전쟁이 나오셨어요? 아 아니에요 아니래잖아요 도둑놈이 지가 도둑놈이야 그래?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주워 주워 아유 진짜 아유 이거 다 묻었네 이걸 어쩌지 아 아 저 목소리 저 목소리 저 목소리는 또 뭐야 저 목소리 만화영화 더빙 목소리잖아 무슨 만화영화요 아기공룡 둘리에서 그 목소리 둘리? 누구 둘리? 고길동? 아이씨 고길동 그 친구라 안경 쓴 아저씨가 그거 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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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몰라? 너 TV 안보니?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에? 탤런트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무슨 탤런트야 내가 탤런트 하는게 훨씬 낫겠다 에이 진짜 아 아닌가 많은데 아니에요 나 이거 옮겨 여보세요 아 예 차 빼달라고요 지금 아니 지금 왜 화를 내요 지금 아 지금 당신 지금 어디야 아 알았어 내가 그쪽으로 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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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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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에요 아 탤런트잖아 아